오늘 할 게임 짐스 컴퓨터라는 게임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? 일단 나가볼게요 어! 뭐야 이거 택배인가? 택배가 있고요 상자라고 하는데 안 열려요 올라가면 컴퓨터라고 하니까 지금 컴퓨터 없잖아요 여기에 올려둔.. 어 맞네 우와 보르시챗 온 노스 아무것도 없다 샵 살시켜 다 사 어? 나 돈 있냐? 유스! 뉴 케미컬 랩 페널리 그라인더 오프닝 인 러블럭스 약 여러가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들어 굿 굿 오케이 전체하면서 와주세요 나가기 어? 아 이렇게 택배 와있네요 열으면 이렇게 슈퍼보이! 뿅 새총 뿅굴 와 벽 세울 수 있어 뿅뿅 뿅뿅뿅 어? 피곤해 피곤하면 자면 되나? 어? 단다 뭐야 밤이 됐네 아 근데 아 왜 갑자기 무섭게 이중칭이야 오씨 깜짝아 왜 갑자기 욱장 요러고 그래요 여러분 욱장같은걸 다 확인해야되나봐 아이씨 아잇 어 욱장아 아 내 발소리구나 다시 자면 되겠지 2일째 날 허우씨 무섭다 갑자기 하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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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우드러들 딸렸다 어 뭐야 이번에도 뭐 살거였나 볼까 챗 어! 하나 왔다 포col 갓 아 이거 아 이제 이거 챗 할 수 있나봐 페인트건 이거 햄버거랑 럭시콜라까지 에헤 에헤 이번엔 뭐가 나오지 쌍장 아 콜라 치제바가 페인트볼 페인트볼 침대 색깔 바꿔버려 책상 색깔 바꿔버려 오 책상 바뀌었어 피곤해 합시다 그러면 집 색깔 다 바꿔버려 휴우 어우 진짜 자네 아 그럼 아까처럼 이제 뭔가 되는건가 외웠어 이제 열면 되겠지 없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남으면 되나봐 나 분명히 어제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뭐지? 이게 더 공포인가? 오 에헤 이번에 뭐 스파밍 할거 있나? 샵 파코 스프링 요컴 메디킥 요런거 다해줘 에헤 오 얍 엄청 많아 구급상자 힐킷 위치 추적기 스프링 파코 나뭇껍 나뭇껍 뚝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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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없나 일스러워 어 야 여기 뭔가 문제가 생겼나봐 똑같네 잡시다 그러면 어 음 뭔가 생겼던 걸까 아 아무것도 없지 이제 돌아가면 되는거죠 어 어 너 왜 갑자기 켜졌냐 어이꺼 갑자기 왜 저래 저거 약간 불행해 어 뭐야 너 왜 혼자 켜졌냐 어 이거 누구야 프리피할 준비해 준비해라고 하는 어 잠깐만 나 아직 잠 안 졌는데 왜 갑자기 다음날로 넘어갔지 잠깐만 뭘 준비하라는거지 이따 먹어 샵 이번에는 콩 같은거 약간 물하고 그런거 하면은 약간 생존물품인가 아니야 진짜 준비하는건가 아까 그거 보고 구급상자 상자 상자 어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 아 아 저기 살렸다 약간 헬기 소리 같은게 들리는데 헬기가 지나간다 다음날 아 맞다 뉴스 봐야지 뉴스 보자 아 뭐가 신종사건이 일어나나봐 야 뭐야 무섭게 왜이래 갑자기 뭐 된거 같은데 뭐 할것도 없고 더이상 웃기고 오네요 자자 그러면 고급상자 들고 오자 자 제 집에 누가 있어요? 웃어 웃어 어떻게 갑자기 왜 누구야 늦이 없네 누가 여기 있다 그렇단 뜻은 여기 숨어있단 뜻이지 나와라 욕 없어요 왜 없지 여기 오늘 소리가 나네 우리 열렸다 다쳤는데 잠깐만 5일째 됐는데요 leş어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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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들어가 들어가.. 제가 뉴스 봐 야 뭐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샵 마지막 누구인지 뭐지? 검은색? 레펠리 준비 빨리빨리 빨리빨리 전부판자 이거 검은색이네 안보여..어떻게해 저거.. 이거 막자 그래 막아야겠다 문은 못막나? 문은 못막나보네? 옷장도 막 닫아버려 자 해봅시다 자 된거 같은데 이정도로는? 피곤해 잡시다 그러면 참..자러가자 이번에 또 옷장도 있는데 어? 일단 확인해봐 Keep quiet and stay calm. Don't make a sound 소리 만들지 말라는데? 조용히 있으라는데? 여기 있지? 없네 여기 있지? 네 없네 이멀젠시 안렙지드 밀터리 오톨 잠깐..누가 문 두드리는데..잠깐.. 들어가 들어가 꺼 꺼라고 들어왔다 뭐야? 야 총이다 써 써 왜그래 왜그래 갑자기 불불떨어 나오나보다 뭔가 야 나와봐 쏨 그만이야 총 스트레스 어? 탈출..잠깐만.. 나한테 썼는데? 짐의 컴퓨터 이게 끝이라고? 야 뭐야 마지막에 뭐야 야 약간 소름 돋았다 땡큐 포 플레잉 플레이 해주셔서 이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짐스 컴퓨터라는 공포 게임하는데 진짜 분위기만으로도 이제 공포가 느껴지네요 네 뭔가 귀신 같은 거 안 나왔는데 약간 불안해가지고 자신을 쏜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무서웠어 분위기로도 진짜 무서웠어 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